3일차 단식 마이너스 2kg 어제 당겼으니 오늘은 민다 워밍업으로 견갑골 딥스 20개 곱하기 2세트 아직 딥스 자세를 제대로 하진 못하는데 견갑골 위치, 몸기울기, 바간격 등을 조절해가며 괜찮은 자세를 장착해보아야겠다 아니 근데 니 문제가 뭐냐면 자세를 제대로 잡으려면 요소 하나하나를 분석해가며 꼼꼼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딱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단단하게 들어가자 물컹물컹하게는 안돼 뭐 이런 쓸데없는 문장들만 머리로 떠오른다 오늘은 더 말할 힘이 없다 고양이랑 노십시오 요소 하나하나 요소 하나하나 물컹물컹